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보겠습니다. 17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구요 오늘 주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뭔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굉장히 양이 방대한 건데 엑셀에서는 과속평가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 학생 신상 기록 카드를 쓰죠. 몇 학년 몇 번 몇 번 암흑에 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무슨 뭐 그 다음에 뭐 부모님 성함 주소 연락처 장례 희망 뭐 이런거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학년 전체 학생들에 대한 신상 기록 카드가 생성이 되면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1학년 신상 기록 파일이라고 부르죠 파일 파일이 뭔지는 아시죠?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글자를 좀 크게 해서 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파일이라고 말하는 거에요 파일 파일이라는 것은 연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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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같은 자료들 같은 자료들의 묶음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표 성적 파일이라든지 성적 파일이라든지 신상 기록 파일이라든지 어떤게 있을까요? 직원들 급여 현황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겁니까? 장비 장비 이런 물건들 장비 현황 파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회원 파일이라든지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이게 파일이에요 이런 파일들을 이러한 근데 같은 자료들의 묶음을 파일이라고 부르고 데이터베이스는요 데이터베이스는 파일들인데 파일들의 묶음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 주식회사 직원들 현황 파일하고 우리 서부여성발전센터 교육생 현황 파일하고 묶음은 데이터베이스냐 그건 아니에요 가나다라 주식회사하고 우리 서부여성발전센터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서부여성발전센터에 강사 현황 파일 직원 현황 파일 뭐 그 다음에 교육생들 신상 기록 파일 그 다음에 출결 파일 이런 것들을 묶어놓으면 즉 연관이 있는 연관이 있는 파일들의 묶음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거에요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샘플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기 눌러서 10장에 나와있는 데이터베이스 혼자서라고 하는거를 열어서 볼텐데요 이것도 있고 아까 여기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데이터베이스라는 파일이 하나 또 있네요 예 지금 보시면은 하나는 이따가 이제 직접 문제를 풀어볼 문제니까 이건 나중이고 요거 화장품 반품 현황 178페이지에 나와있어요 이 화장품 반품 현황 보시면은 여기는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지금 문제가 나온거구요 또 자동필터 고급필터에 가보면 부분압에 가보면 피보테이블에 가보면 어차피 내용은 동일한거네요 동일한 내용을 갖고 연습하는데 화장품 반품 현황이 있다면 누군가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객들 고객들 연락처 파일도 있겠죠 주문현황 파일도 있겠죠 반품 현황만 있는게 아니라 주문현황도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물건에 관한 재고현황도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거를 묶어놓으면 뭐가 된다 우리 가게 화장품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되는거에요 책에 있는대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열 방향의 자료를 뭐라고 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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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제품코드, 분류, 반품일, 금액 써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있는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 필드라고 부른다 필드 선생님이 직장인데, 입문자에 라인마틴이라고 부른다 다시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항목들이 있죠 이렇게 항목 여기는 반품일, 분류, 제품코드, 내용, 금액 이런 항목들이 보이죠 이런 항목을 그냥 항목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근데 영어로는 얘를 필드라고 부른다 아이템, 필드 뭐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 놈이 그 놈이지 우리말로 항목 그 다음에 여기 한줄 한줄씩 있죠 한건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레코드라고 한다 한줄 한칸 한칸은 항목 필드라고 부르고 줄은 레코드라고 불러요 즉 우리가 회원가입 같은거 해보셨잖아요 회원가입하면 위에서 아래로 항목을 쓰죠 위에서 아래로 항목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에 저장할때는 한줄로 저장돼요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뭐 뭐 뭐 뭐 연락처 이런식으로 해서 한줄로 착 저장이 되는거거든요 우리 개인신상계로카드 같은경우 보시면은 성적표 같은경우도 그렇잖아요 몇학년 몇번 몇번 암흑에 몇점, 무슨점수, 무슨점수 몇점 몇점 그게 우리가 볼때는 종이로 출력을 하니까는 모양있게 만들지만 컴퓨터에 저장될때는 얘가 무조건 한줄로 쭉 저장이 되는거에요 그러면 이제 그 건수가 건수가 몇건이냐에 따라서 500명 시험받다 보면 500건이 나와야되고 1000명 시험받다 보면 1000건이 나와야되겠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신상조사를 하잖아요 이번에 통계청에서 했지않습니까 그러면 건수가 5000만건 나오겠죠 근데 그 한줄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을거란 말이에요 어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거에요 178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근데 말은 정렬이라고 뭐야 굉장히 복잡해져요 데이터베이스 관리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자료들이 있는데 정리할거야 어 분석해볼거니깐요 첫번째 나오는게 정렬입니다 정렬은요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거에요 자 한번 볼게요 금액 금액 금액이란 동네에다 아무데나 클릭해보세요 이 동네에 아무데나 클릭해놓고 데이터에 가셔가지고 데이터 내림차순 오름차순 있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어요 기역에서 히읗은 1,2,3,4 순서대로 나오는거고 가나다순으로 히읗에서 기역은 큰 숫자가 위에 홍길동이 위에 강감찬이 아래 이런거에요 눌러보세요 내림차순 오름차순 눌러보시면 오름차순 누르면 숫자가 작은게 위에 큰게 아래 내림차순 누르면 큰게 위에 작은게 아래 이렇게 가요 자 반품장소에다 클릭해놓고 오름차순 그러면 강원도 충청도가 저 끝으로 가네요 그렇죠 가나다순이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그 복지 일할때도 기역에서 히읗까지 80명의 노인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거 일할때도 이거 기능 이용하면 총같이 이용하면 되는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를 입력하시는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지금은 세번째 줄이 비어있죠 세번째 줄이 비어있잖아요 이렇게 빈줄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잘 보셔야돼 얘가 빈줄이 없이 붙어있어요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붙어있으면 정렬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이거 안돼요 지금 붙어있으면 안돼 동네가 떨어져야돼 제목동네하고 내용동네가 분리가 돼있어야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늘리면 또 안되지 규정상 붙어있으면 붙어있어야 되고 그때는 얘들만 따로 블럭 잡아야돼요 따로 블럭을 잡아가지고 작업을 걸어야돼요 한번 해보죠 뭐 지금은 붙어있으니 떨어져 있으니깐 제가 여기 날짜에다 클릭해놓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면 날짜별로 착착착 정렬이 돼요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럼 붙어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동네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A 눌러보세요 컨트롤 A 그냥 아무거나 클릭하고요 컨트롤 A요? 예 그러면 그 동네만 블럭이 될 거예요 이 동네에다 클릭해놓고요 컨트롤 A를 누르면 거기만 블럭이 되는데 만약에 얘가 붙어있으면 얘가 붙어있으면 컨트롤 A 누르면 쟤도 블럭이 돼요 위에도 컨트롤 A를 함부로 누르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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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우스로 쭉 내려가야 되겠죠 데이터가 예를 들어 10만건이던 5천건이던 10건이던 간에 다행히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 A 누르면 제일 편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는 ㄱ에서 ㄷ ㄷ에서 ㄱ 이거 누르지 마시고 정렬이라고 하는 단추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거 눌러보세요 블럭을 블럭을 지금은 잡혀있어요 그렇죠 네 블럭을 잡고 하는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위아래가 구분이 되어 있으면 굳이 굳이 블럭을 안 잡아도 되는데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날짜 순으로 정렬하는데요 날짜 순으로 그러면 1월 5일날 반품한 것 여러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반품 장소별로 정렬하고 싶은데 제주 지점에 반품된게 여러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많은 것 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다시 정렬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1차 기준 2차 기준 3차 기준 4차 기준 5차 기준 이런식으로 그럴 때는 그냥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정렬을 누르면 안되구요 블럭을 잡고 정렬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떠요 이렇게 첫번째 기준이 뭐냐 첫번째는요 반품 장소별로 할 겁니다 오름차순을 할 겁니다 해보세요 여기 반품 장소별로 하고 반품 장소 여기 정렬 버튼을 누르면 정렬 버튼을 누르면 반품일이라고 나올 거에요 이거 바꾸시면 돼 반품 장소별로 하겠다 즉 강원 지점서부터 충청 지점까지 있는데 강원 지점이 먼저 나오면 좋겠다 가나다순으로 하겠다 오름차순이죠 근데 반품 지점이 강원 지점도 여러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추가를 하나 눌러요 기준 추가를 눌러서 이때는 반품 금액 금액 금액이 큰게 위로 먼저 나오게끔 하자 이거지 내림차순 반품 금액이 큰게 먼저 나오게끔 하자 그 다음에 반품 금액도 똑같은게 또 여러개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단 우리는 반품 장소별로 기준을 정렬 할 건데 같은 강원 지점이라면 금액 많은게 먼저 나오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금액이 똑같으면 기준을 추가하는데 그때는 반품일순으로 하고 싶다 기준이 3개 들어간거에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건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거에요 확인 누르시면 강원도 지점까지 쭉 나오구요 강원 지점 나오구요 강원 지점 중에서는 금액이 제일 큰 애가 위에 있구요 경기 지점은 또 제일 큰 애가 위에 있고 경상 지점 서울 지점 서울 지점이 좀 제법 있나요? 근데 금액이 다 다르네요 똑같은 금액이 다행히도 없네 금액이 같으면 날짜가 빠른 날짜가 먼저 오게끔 아까 해놨잖아요 그렇죠 이런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거죠 정렬은 그런거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자구요 반품 장소가 강원도가 먼저 나오고 충청도가 나중에 나오게 하진 않죠 보통요 서울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서울 지점 먼저 나오고 부산 지점 인천 지점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나서부터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이런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그런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거야 자 그러면 정렬에 가서 정렬에 가서 지금 다 기준을 삭제하고요 다시 반품 장소를 내가 정렬을 해야되는데 반품 장소를 내가 정렬을 다시 해야되는데 나는 어떻게 할거냐면 서울 지점이 먼저 나오게 하고 싶어 서울 지점이 먼저 나오게 하고 싶어 서울 지점이 먼저 나온다는 말은 생각해보세요 강원도 비역이 먼저 나오느냐 시지시 먼저 나오느냐 시지시 먼저 나오느냐 시지시 그럴 때는 오름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마음대로 써야돼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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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사용자 지점 목록에 클릭을 하면 뭐가 하나 뜨는데 목록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서울 지점 부산 지점 그런거 있는거 없죠? 없으면 새로 써야지 뭐 여기다 서울 지점 그 다음에 무슨 지점이 있노? 경기 지점 강원 지점 충청 지점 전라 지점 제주 지점 서울 지점 경기 지점 강원 지점 충청도 충청 지점 전라 지점 제주 지점 서울 지점 전라 지점 이란 말은 여기 안보이는 것 같은데 아 경상 지점이 빠졌구나 충청 경상 지점이라고 하나 더 만들어져 서울지점, 경기지점, 강원지점, 충청지점, 경상지점, 전라지점, 제주점 우리나라가 위에서 아래를 훑은거에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내가 하나 추가해야 돼 이거를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원하는대로 나와 직책도 그래요 직책 직책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하고 나오는데 가나다 손을 정렬하면 과장이 제일 낮아 기억이라고 그 다음에 부장 대리, 부장, 사원 사원 다음에 사장이야 이상하게 돌아가 직책이 자 요거 요 순서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나오더라 이거지 나이다, 이름이다 하는건 가나다수로 따지면 돼요 신월 1동, 신월 2동, 신월 3동 이건 동네별로 이렇게 쭉 정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미가 있는 글자 의미가 있는 글자들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글자 직책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장관들 있죠 장관들 국무위원 있죠 국무위원도 다 높낮이 있는거 아시죠 대통령 유고시에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항하고 국무총리 유고시에는 부총리가 권한을 대항하고 국무총리 유고시에는 어느 장관이 순서대로 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순서가 있어요 그거는 정부 조직도에 가보면 나와 장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장관이 레벨이 제일 계급이 낮아 순선순위가 낮다 이거지 우리가 신경쓸 일은 아니겠지만은 군대 계급도 있어요 군대 계급 공무원들 직책이 있잖아요 1급, 2급, 3급, 4급 하면 알겠는데 뭐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이사관 그러면 못 알아듣거든 근데 그거를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버리면 직책이 꼬여버려요 직책 명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정렬 버튼을 눌러가지고 내가 의미하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180페이지 나온 거예요 181페이지 보시면은 반품 장소를 경기 서울지점서부터 여기는 전라지점은 없는데 그냥 전라지점도 넣어본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해서 여러분들이 지점별로 정렬을 할 수가 있더라 자 옆에 자동필터라는 시트로 가볼게요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자 여기 보세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날짜별로 입력이 된 것 같아요 날짜별로 입력이 됐어요 그런데 서른 건이죠 이게 서른 건 된단 말이에요 서른 건이 그런데 서울지점에서만 서울지점 반품 장소가 서울지점인 것만 걸러내고 한번 보고 싶어 물이 어떻게 봅니까 서울지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참 내려가면서 봐야 되죠 아까 정렬했잖아 정렬 정렬하니까 서울은 서울끼리만 쫙 보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은 다른 애들도 보이잖아 얘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경기지점은 안 보고 싶고 서울만 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동네다 클릭해 놓고요 필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위에 필터 깔때기 그림 누르세요 그냥 필터만 누르시면 위에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요 이걸 우리는 펼침목록이 돼 펼침목록 그래서 반품 장소 보세요 필터를 누르면 나타났다 들어갔다 그래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이거 삼각형 있잖아요 삼각형을 눌러서 반품 장소에 가서 서울 것만 선택해 보세요 서울 것만 이렇게 하는 거죠 반품 장소에는 삼각형 눌러서요 모두 선택을 빼고 모두 선택을 누르면 다 빠져요 그 다음에 서울만 다시 선택하세요 그리고 확인 그럼 서울 것만 보는 거예요 보셨어요? 자 그러면 반품 장소에 가서 제가 여기다 필터를 이렇게 누르면 나타났다 들어갔다 그러는데 삼각형이 삼각형이 나타나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가서 장소에다가 다 빼고 다 이렇게 눌러도 돼 해제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모두 선택을 누르면 다시 해제가 되니까 그리고 서울지전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서울지전만 확인 누르면 서울지전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다가 다시 반품 장소 삼각형의 모양새가 바뀌었어요 다른 애들은 삼각형인데 얘는 거기에 이렇게 깔때기가 걸려있어 걸러낸 깔때기가 그래서 갖다 대보니까 서울지전만 보셨군요 하고 떠 거기 눌러서 필터 해제 나는 서울지전말고 경기지전만 볼래 그럼 경기지전만 바꾸시면 되고 바꾸시면 경기지전만 보이죠 그러다가 A 필터 해제 그럼 뭐예요 다 봐라 이거죠 다 나와라 이거죠 자 이번에는 포장불량으로 반품된 거를 보고 싶어요 그럼 사유죠 사유 포장불량 그럼 사유에 가서 화살표 누르고 포장불량이라는 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포장불량만 확인을 누르면 포장불량으로 반품된 것만 쫙 보이더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 눌러서 또다시 필터 해제 누르면 다 보이는 거고 자 그러면 문제 낼게요 서울지점에서 반품돌아온 향수만 찾아보세요 분류가서 향수 골라야 되고 반품장소를 서울로 찾아야 되겠죠 두군데를 찾아야 돼 두군데 분류에 가서 향수만 선택하고 반품장소에 가서 서울 것만 찾으면 서울지점에 반품된 향수만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상에서 회원이 많단 말이에요 담당하시는 회원이 근데 그중에서 이런 조건 저런 조건에 맞는 사람만 걸러서 그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따로 사업을 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필터는요 굉장히 단순해요 자 다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지우기라고 있어요 지우기 지우기를 누르시면 다시 다 나와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서 뭐 했어요 향수만 선택해 놓고 나서 여기 필터 해제 눌렀잖아요 필터 해제 근데 필터 해제할 게 많거든 지점도 해제해야지 분류도 해제해야지 귀찮아 그럼 지우기 누르면 조건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하기 싫어 그럼 필터말 다시 누르면 다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금액이 금액이 얼마로 해볼까 3만원 이상 되는 금액만 한번 걸러볼 거예요 반품 금액이 3만원 이상인 것만 정정 3만원이 아니라 5만원 이상인 것만 골라볼 거예요 5만원 이상인 것만 그러면 금액란에 가서 여기 보세요 이거 다 누르면 안 돼요 다 해제 눌러가지고 5만원 이상만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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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힘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얘는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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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 위에 다시 걸러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숫자 필터에 가서 5만원 이상이라 했으니까 크거나 같은 거죠 이상이라는 말은 크거나 같은 게 이상이잖아요 작거나 같은 건 이하고요 크거나 같음을 눌러요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금액에 가서 숫자 필터에 가면 크거나 같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5만원이라고 쓰면 5만원 이렇게 탁 엔터 치면 5만원 이상이면 쫙 걸러내는 거 하셨어요 자 그럼 모두 지울 거고요 이번에는요 이번에는요 5월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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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된 것만 찾아볼 거예요 5월달에 어떻게 될까요 날짜 쪽에 반품일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날짜 필터에 가면 해당 범위 같음 이전 이전, 이후, 이번주, 지난주, 다음달, 이번달, 올해, 어쩌고 저쩌고 날짜 굉장히 많아요 뭐라고 써야 될까 같음을 써볼까 같음 근데 같음 쓰기가 애매한데 5월달 거를 5월달 거를 어떻게 찾을까 5월달 거를 이번달 이번달도 아니죠 이번달은 12월달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안되면 여기에서 5월달만 선택하면 되겠죠 1년은 12달이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금액에서 5만원 이상이니까 여기선 찍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냐면 5만원 이상이 한두개밖에 없어 그럼 걔만 찍으면 돼 그럴거 아닙니까 근데 5만원 이상이 한 500개가 있어 5만 100원 5만 200원 5만 300원 5만 400원 5만 500원 그렇게 5만가지가 나오면 여기서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필터에 가서 값을 쓰는거야 5만원보다 5만보다 크거나 같은걸 찾아라 이렇게 하는거고 5월달을 찾아라 그랬는데 1년은 12달 12개밖에 없으니까 그중에 5월만 선택하면 되겠지 5월만 딱 나오겠죠 쉬운쪽으로 하시는거에요 쉬운쪽으로 편리한쪽으로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다시 조건을 지웠는데 향수이거나 서울지점이거나 아까는 향수이면서 서울지점이죠 근데 이번에는 향수이거나 서울지점인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안돼요 자동필터는 이쪽 제품이면서 저쪽인거 이게 가능한거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신월삼동에 사시는 어르신이거나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이건 안된다 이거야 65세 이상인데 신월삼동에 사는 어르신 찾아 이거는 돼 자동필터가 자 그럴때는 어디로 가야되냐면 고급필터로 가야돼요 고급필터 자동필터가 아니라 고급필터로 가는거에요 교재 188점 음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보세요 밑에 보면 고급필터라는 항목이 있어요 옆에 시트가 따로 있어요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동필터 옆에다 조건을 써도 되는데 고급필터에 가서 제가 할게요 여기다가 반품장소가 반품장소가 서울지점이에요 서울지점에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분류가 향소라 그랬죠 분류가 향소라 그랬어요 분류가 앞에 있었죠 분류는 항목이 앞에 있었잖아요 분류가 앞에 있고 반품장소가 뒤에 있죠 근데 상관없어요 내 맘대로 쓰면 돼 그래서 반품장소를 앞에다 놓고 분류를 나중에 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읽을 줄 아셔야 돼 요렇게 써 놓으면 뭐냐면요 이건요 서울지점에 반품된 거이면서 분류가 향소인거 이거는 서울지점이면서 향소 이거예요 자 요거는 요거는 뭐냐면 어? 줄이 서로 다르죠? 서로 얘가 내려가든 제가 내려가든 서로 서로 이렇게 줄이 달라 이렇게 이렇게 달라 이거는 뭐냐면 서울지점이거나 향수인거 아까 꺼는 서울지점이면서 향수인거 이거는 뭐라고요? 뭐뭐이거나 뭐뭐인거 서로 줄이 다르면 서로 줄이 다르면 이렇게 서로 줄이 다르면 서울지점이거나 향수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제가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잠깐만요 이거는 뭘까요? 원래는요 이게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이거였어요 이거 이거는 가능할까요? 이건 무슨 말이죠? 분류가 향수이면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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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수이면서 팩일 수 있어요? 향수이면서 팩일 수 있냐고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 있냐고 성별이 그럴 순 없잖아요 대신에 요거는 뭘까? 분류가 향수이거나 팩이거나 팩일 수 있냐고 근데 항목이 똑같죠? 이름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안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이름이 다르니깐 얘를 이 안에다 밀어놓고 쓸 순 없어요 왜? 하나는 장수고 하나는 분류니까 다른앤데 얘는 둘다 분류잖아 둘다 분류 향수이면서 팩이 아니라 이거는 뭐죠? 향수 팩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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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이상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월달에 5월이나 6월달에 들어온것만 검색해라 이럴수도 있어요 13일날 반품된것만 찾아봐라 이렇게 할수도 있어요 조건을 만들면 되는거에요 어떤 조건을 만들수 있을거에요 단순변심으로 들어온 충청지점에 들어온것만 걸러라 이럴수도 있겠죠 또는 단순변심이거나 향수제품이거나 이럴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조건을 내가 걸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걸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반품장소가 서울지점이면 걸러라 이렇게 한거같아요 아 강원지점으로 이거는 뭐 어렵지 않지 쉽게 말해서 이렇게만 하는거는 쉬워요 이거는 굳이 고급필터를 들어갈필요없이 자동필터에 들어가서 강원지점만 걸러내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걸러내는건 어렵지 않지 한번 해보죠 자 먼저 마우스를 마우스를 음 요거다 입력을 하구요 요거다 클릭해도 되겠지 아무데로 클릭하면 되겠죠 자 고급 아까는 필터였어요 자동필터였구요 이번엔 고급필터에요 고급필터가 좀 복잡해요 네 고급필터 눌러서 뭐라고 뜨죠 뭐라고 뜨죠 확인 눌렀더니 다시 고급필터 눌렀더니 이렇게 떠요 그래서 확인 눌렀더니 목록이 어디있니 물어요 원래 목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동필터 있었죠 아까 자동필터 얘들 밑에 자동필터라고 왼쪽에 있었잖아요 시트 거기 가서 블럭을 다 잡으세요 여기 있는걸 갖고 꾸밀거야 이거야 조건은 어디있는데 조건은 아까 여기 있었지 여기 조건이지 자 보세요 자 여기 고급필터 누르면 묻잖아 야 너 데이터가 어디있니 어 데이터 내가 선택해줄게 확인 누르는 거에요 그럼 여기 목록범위라고 뜨잖아요 목록범위 이 목록범위가 어디냐면 얘가 아니라 왼쪽 밑으로 내려가시면 아래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동필터라는 시트가 있잖아요 그 동네 가서 얘들 반품일이라는 글자서부터 쭉 블럭 잡는 거에요 여기 반품일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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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블럭을 잡는 거에요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하는 거에요 자 조건 범위는 어디있는가 보세요 조건 범위 제가 찍었더니 조건 범위는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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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조건이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에요 다른 장소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에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에요 복사되는 위치는 어디냐면요 여기 네 번째 줄서부터 할 거에요 네 번째 줄서부터 복사 위치라고 되어있는 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여기 A의 네 번째를 클릭하면 돼요 확인 누르면 보여드릴게요 자 걸러냈죠 걸러냈다고 잘 안되신 분들은 제가 다니면서 도와드릴 테니깐요 한번 189페이지 보면은 조건을 거는게 과정에 나오는데요 사실은요 지금 여기 어떻게 썼냐면 제가 평상시 업무를 처리할 때는요 이렇게 해요 여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 어디에다가 어디에다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따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요 여기다 뭐를 만드냐면은 예를 들면은 반품 장소가 강원지점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조건을 써요 이렇게 조건을 쓰고 원 데이터가 있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아까랑 똑같은 거에요 아까는 다른 곳에서 명령을 걸었어요 다른 동네에다가 조건을 썼잖아요 같은 동네에다 보통 조건을 쓰고 데이터는 마우스는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으시면 돼 원 데이터가 있는 동네 그리고 고고필터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블럭을 잡아요 자동으로 블럭을 잡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쓰면 안되구요 여기 쓰면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놔야 돼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고고필터를 누르면 알아서 블럭을 잡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어디냐면 요게 조건이잖아요 조건을 여기다 쓰는거에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면 되고 그리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 복사되는 위치가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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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고 하기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딱 데이터가 여기 출력이 돼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런데 우리 책은 다른 곳에서 작업하려고 보니까 필터링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시트에서 드래그 하는게 어려운 거에요 귀찮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원래는 이 동네에다 놓고 작업하시면 수월해요 더더욱 보세요 이것도요 조건을 여기다 걸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반품 장소가 반품 장소가 서울 지점이고 사유가 향수다 만약 이렇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 사유가 아니라 분류네 분류 자 보세요 이렇게 놓고 고급 필터 걸고 목록 조건범위는 여기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여기고 확인 누르면 착 나오잖아요 그래놓고 얘를 그래놓고 얘를 잘라내기 해서 다른 곳에다 붙이면 돼요 이게 숙달이 되면 조건 따로 만들고 목록 범위 따로 만들고 해서 왓다리 갓다리 가능하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버거울 수 있어요 189페이지에 보면 그릇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 조건을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반품 장소가 강원지점 그 다음에 반품일이 수가 나갔다 수가 나갔다 수가 나갔다 2013년 01월 01일 이렇게 조건을 걸면 이건 뭐냐면 강원지점에 반품 됐는데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들어온 거 2013년 1월 1일 포함해서 2013년 이후로 들어온 것들만 걸라봐라 이런 거고요 조건을 만약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 강원지점에 반품된 거나 혹은 또는 2013년 이후에 반품된 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반품일인데 수가 나갔다 2013년 1월 1일 이고요 여기는 작거나 2013년 6월 1일이에요 그럼 조건을 이렇게 걸면 뭐가 되냐면 2013년 1월 1일서부터 2013년 6월 1일까지 반품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요거를 작다라고 하면 뭐예요 1월에서 5월까지만 반품된 거죠 6월 1일부터 작은 거니까 5월 말까지죠 그렇죠 그럼 이거랑 같은 거죠 작거나 같은 5월 5월 31일 이거 쓴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6월 1일보다 작은 경우는 5월 31일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같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반품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에 1월 1일 이후에 반품된 거나 5월 31일 이전에 반품된 거나 아무 때나 반품된 거나 그렇죠 2013년 1월 1일 이후니까 2015년도 되고 2013년 5월 31일 이전이니깐 2000년도 되고 생긴 일에 지금까지 이렇게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5월 31일 5월 31일 5월 31일 5월 31일 5월 31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면은 우리가 좀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걸 줄 알아야 조건을 걸 줄 알아야 뭐를 하든지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제일 조건 거는 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도서관 가는 거예요 도서관 제가 여기 마포에 마포에서 살다가 양천구로 왔는데 마포구에 70년도에 왔단 말이에요 73년도에 왔는데 시골 살다가 도서관을 갔어요 국립도서관이나 뭐 아연 뭐 이렇게 시립도서관을 갔는데 책들 있잖아요 책 십진분류법이래나 뭐 문학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 모르겠어 근데 그 앞에 사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원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는데 혼날까봐 어린 마음에 끙끙대고 도서관 앞에서부터 책 앞에서부터 훑어봤어요 이렇게 훑어봤어요 끝까지 그러니 얼마나 오래 걸려요 이제 집에와서 물어봤어요 책 어떻게 찾는거냐 그랬더니 물어보면 된대 아 그런가보다 그랬지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요렇게 요렇게 찾으면 돼 근데 십진분류법을 모르겠더라고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때 물어봤더니 십진분류법 때 십진분류법 이런거래 문학이면 여기고 어디면 여기고 서점을 가면 또 헷갈려요 이게 서점에 가면 되게 헷갈리니까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근데 재밌는게 뭐냐면 컴퓨터 도입이 되고 나니까 거기다 묻잖아요 어떤 책그러면 어디 어디있다고 이렇게 그럼 1,2,3 A 어디 가보면 있으니까 아는데만 가 컴퓨터 책 파는데 거기만 가고 잡지 파는데 이런거 다른 문학책은 볼 일이 없어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조건을 걸 줄 알면 내 마음대로 다 하는거에요 내 마음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만건이 들어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 찾으려면 20만건 보려면 눈 빠집니다 음 저런거죠 그 결혼 중매 회사 있잖아요 결혼 중매 해주는 회사 거기서도 남자 회원이 가면 일단은 성별을 여자를 찾아야 되겠죠 남자 찾아주면 안되죠 큰일나죠 문제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44다 40세 그러면 20살 찾으면 안되겠지 그럼 자기 나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3세 그러면 40세니까 37세에서 43세면 찾아봐라 그럼 조건을 걸겠죠 근데 거기 있는 직원들은 엑셀 조건을 걸 줄 모르니까 컴퓨터 상에다가 조건을 걸어 몇세에서 몇세 성별은 성별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난 이시 집안이니까 이시는 안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난 이시여만 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런 조건을 거기다 넣어주면 거기에 해당하는 회원들이 나오겠죠 그 회원들하고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게끔 뭐 조치를 해준다든지 그게 결혼중매회사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시장통에 가면 이제 돼지엄마들은 머릿속에 기억되어있죠 돼지엄마 아세요? 시장에 가면 항상 돼지엄마는 한 분 계시는데 돼지엄마라고 보통 불려요 사람들의 오지랖 많고 넓고 한 엄마들 아줌마들이 있어 시장통에 계시는 분들 근데 그 아줌마가 중매도 잘 써주고 그 사람이 중매를 서면 오케발이 다 돼 성사율이 높아 그리고 어디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아 홍반장이야 홍반 원장님 무슨 뭐 그런 사람을 옛날부터 돼지엄마라고 불렀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가면 돼지엄마라는 웨이터 이름이 많아요 그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이 다 해줘 다 해줘 돼지엄마야 왠일이야 너무 그래서 이제 그 돼지엄마는 이제 뭐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조건을 얘기만 하면 척척척 답이 나오는 거야 엑셀보다 더 정확하게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합을 구해 보는데 부분합은 우리가 많이 해 봐야 돼 부분합이랑 고급 필터를 많이 해 봐야 돼요 자 부분합과 봅니다 부분합은 뭐냐면요 그룹별 계산이에요 아까 우리 필터를 한번 잠깐 했었어요 자동필터도 해보고 고급필터도 해봤는데 서울지점에 반품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다 합해서요 그러려면 보세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정렬을 눌러가지고 서울지점만 선택하죠 그렇죠 서울지점만 선택하죠 그럼 서울지점만 여기 쫙 나왔죠 요것들의 합을 따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울지점에 반품금액이 합계해 나온 거예요 근데 충청지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또 충청지점을 바꿔야 되겠죠 그럼 충청지점에 합계가 나온거죠 블럭을 잡으면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지점을 바꿔가면서 계산을 해 볼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통으로 계산해 볼라 그래 통으로 첫번째 반품 장소를 한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반품 장소를 한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도 좋고 내림차순도 좋으니까 일단 정렬을 하세요 정렬 버튼에 들어가서 반품 장소별로 모아놔야 돼 강원도는 강원도 서울이면 서울을 묶어놔야 된다고 서울이 저 위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면 안 돼요 이번에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그래갖고 남자는 남자끼리 모으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아야 되는데 저쪽에도 남자가 있고 이쪽에도 남자가 있으면 계산하기 불편해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다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정렬 자 그리고 부분 앞 들어가 보세요 190페이지에 보면은요 이 책에서는 사유별로 금액 합계를 구하는 거 같아요 사유별로 근데 우리는 지점별로 했어요 지점별로 반드시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 앞 부분 앞 가서 당연히 그룹할 항목은 반품 장소여야 돼요 반품 장소별로 정렬을 한 이유가 반품 장소별로 모아서 강원 지점끼리 합계 서울 지점끼리 합계를 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그룹할 항목은 방금 전에 했던 정렬 위치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금액에 금액에 여기는 숫자가 금액밖에 없어요 합계 합계 평균 바꾸시면 평균을 하시면 되고요 합계 하려면 합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강원 지점에 합계 경상 지점에 합계 경기 지점에 합계 쭉 지점별로 합계가 쫙 나와요 다시 부분합에 가서 이제 합계가 아니라 개수를 세 보세요 개수를 바꿔 보세요 아까는 금액의 합계를 구했는데 이번에 금액의 개수를 선택할 거예요 금액의 개수 확인 눌러보면 강원 지점은 5건 경기 지점은 4건 경상은 3건 서울이 9건 제일 많네요 개수로 나오는 개수 되게 편해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그룹별 계산하기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를 누르면 모두 제거를 누르면 다 원래대로 돌아와요 책대로 해볼게요 190페이지 사유라는 데다 클릭해 놓고요 사유라는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합니다 오름차순 하던 내림차순 하던 상관은 없는데 단순변심은 단순변실끼리 모으고 물품하자는 물품하자끼리 모으고 이렇게 모으자 하는거죠 종류별로 모으자 하는거죠 종류별로 모으기 가장 좋은게 정렬이야 정렬 그럼 끼리끼리 모여 그리고 부분합에 가서 그리고 부분합에 가서 반드시 그 기준이 아까 단순변심 사유였죠 사유별로 그룹을 시켜야 될거에요 주거라고 사유별로 정렬 시켜놨는데 부분합에 가서 엉뚱한거로 그룹별 계산하면 안돼요 여기는 사유별로 그리고 금액 금액의 평균을 계산해 볼게요 금액의 평균을 계산해 볼거에요 확인 누르면 단순변심은 33,000원 물품화자 평균 28,000원 포장분량은 31,000원 광고 표시 잘못된거 26,000원 토탈 31,000원 정도 평균이 나왔나봐요 다시 부분합에 가서 얘를 합계로 바꿔볼거에요 합계 금액의 합계 확인 단순변심 53만원 물품화자 22만원 포장분량 9만4,000원 총 93만2,400원 중에서 나오는거에요 이게 그룹별 계산 이거를 엑셀에서는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편해요 자 부분합을 계산하고 나면은요 왼쪽에 뭐가 생깁니다 왼쪽에 뭐가 하나 생겨요 한번 보세요 1,2,3 생기는데요 1번 누르면 전체만 나와요 다 숨어요 2번 누르면 그룹별로 나와요 그룹별 그룹별을 펼칠 수도 있고요 오므라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3번 누르면 다 나오는 거고요 2번 누르면 그룹별로 나오는데 그룹이 4개에요 지금요 그룹을 더하기를 누르면 펼쳐지고요 빼기 를 누르면 오므라지는 거에요 확대가 되고 펼침 다시 원위치가 되는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합으로 할 수 있는게 뭐냐면 어떤 선생님 하시는 업무 중에 어르신들이 만약에 한 2천명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남녀 따로따로 성별로 구분해야 될 테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연령별로 할 수도 있어요 60대 50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70대 그 다음에 지역별로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하고 싶어 동별로 그러면 그분 사시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동네가 만약에 반품 장소다 이거지 자 그래서 그러면 동네별로 정렬을 먼저 하고 지역별로 정렬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신월 1동 신월 2동 신월 3동 뭐하고 쭉 동네별로 모이겠죠 그리고 부분합에 가서 그 지역별로 지역별로 나이 합계를 구해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날짜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의 개수를 세 볼 수도 있죠 그럼 뭐예요 신월 1동에 몇 분 사시고 신월 2동에 몇 분 사시고 신월 3동에 몇 분 사시고 사람의 개수니까 이름의 개수니까 인원수가 나오는 거죠 인원수가 그 다음에 이제 연령 연령이 있다 이거지 여기 숫자가 있다 이거야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보자 그러면 어느 동네는 어느 동네는 평균 나이가 몇 세 어느 동원 평균 나이가 몇 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평균이 그 다음에 이제 개수 나이를 개수 합계 구할 수 필요 없겠죠 신월 3동에 사시는 사람들 나이에 합계 이거는 안 하겠지 근데 최대값 최소값은 구할 수 있거든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은 누구고 제일 어리신 분은 누구고 뭐 이런 것도 계산해 볼 수 있고요 금액에 반품 장소 별로 그러면 지점별로 금액에 합계가 참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음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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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합이라는 겁니다 부분합 부분합을 했을 때 왼쪽에 보면 전체를 보느냐 전체를 보느냐 그룹별로 보느냐 그룹을 깨트려서 개인별로 보느냐 이것도 가능하고요 선생님 그게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해요? 제가 노인뿐만 80명이고 밑으로 밑으로 몇 사람이나 하냐고요? 100만명 이상이요 노인뿐만 80명이고 여성장애인이 60명이고 남성장애인이 40명 100만명이니까 가능하죠 뭐 담당하시는 인원수가 10만명 안되잖아요 100만명 180명이면 뭐 웃음운서 호흡할 수 있죠 100만명도 하는데 근데 100만명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꿈뻑꿈뻑 거릴 거예요 양이 많으면 컴퓨터 처리하는게 좀 버거울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게 커말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이런 자격증 시험 이걸 가지고 보는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엑셀로 가지고 하는게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일반 커말이라고 불려는 자격증도 있고요 ITQ라는 자격증도 있고요 우리 커말 자격증은 월수에 낮에 해요 이 시간대에 월수 두 번 그러니까는 두 번 나오기는 어려우시죠 그렇죠 금일날 야간에도 할 수 있어요 금일날 야간에 그날은 말 버텨고 네 하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격증 과정을 공부하시는데 시간이 영 안나시면 제 공부방에 오셔서 네 동영상이 있으니까 교재만 준비하셔가지고 교재 어떤 걸로 쓰세요 응 참고로 이렇게 보세요 네 제가 현재 수업하고 있는 교재가 교재 자료실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2016년에 수업할 교재에요 2016년에 수업할 교재고요 요기 있는 거요 요기 요기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날짜가 없는 것들이 바로 직전에 했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거 이제 커말은 이거거든요 이거 길거출판사에서 나온 커말책 이거에요 이거 필기 실기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책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제 공부방에 있는 여기에 커말 자격증 강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거를 그대로 여기서 동영상에 보실 수가 있는 거에요 요기에 제가 오늘 12월 17일입니다 다음주에 이제 종강이 되는데요 교재 나와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장이 보이네요 8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함수 시작을 하는데 함수 사전 유튜브에 이렇게 어떤 함수들이 잘 나왔을까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에요 음 데이터 함수는 유튜브에도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보셔도 되고요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이제 메모하는 내용의 여기는요 메모장이 뜨는 바는 허옇게 보여서 그런 거고요 수업은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ABS 같은 경우도 ABS 같은 경우도 절대감을 취해 반응형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만드는 수업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하는데 초경이 바뀌는 거 한번 보여드리게 인기검사라고 했는데 거기다 뭐 포털사이트라고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그럼 이제 요 교재는 또 여기 있단 말이에요 상단에 가면은 교재 자료실에 가시면은 요거거든요 이 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또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이 교재 자료실에 있는 책을 보시고 공방에 있는 걸 가지고 공방에 보면 우리 수업이 이제 여기 여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엑셀 이거 쉽게 배우는 한글과 엑셀 이거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댁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없고요 옛날 무건 공부방이 있어요 여기에 올라갈까요 여기 공부방 여기에는 과정별로 쪼르르륵 순서대로 올라가요 지금까지는 날짜별로 올라갔거든요 날짜별로 예 여기에 날짜별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날짜별로 예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날짜별로 쭉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면 무건 공부방으로 가면은 여기는 과정별로 올라가요 과정별로 서초에서 1주차 1주차 3주차 3주차 5주차 그 다음에 서부에 가서 또 몇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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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갖고 쭉 이렇게 날짜별로 올라가니까 과정별로 또 다른 것도 다른 것도 여기 밑에 보시면 강좌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요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있고 뭐도 하는 거 있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수업 시간에 부대 끼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데 시간 나시면 이렇게라도 공부하셔야지 선생님 내년 1분기도 중부 가세요? 네 중부합니다 중부는 뭐 변함없이 계속합니다 제가 오늘 9904일째 강의하고 있어요 대박이시다 쌍팔년도 11월 11일 날 88111일 때 강의를 시작해서 88년 11월 11일이에요 이때 학원 강사 등록이 돼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이날 이제 학원 강의를 시작을 해서 이제 9904일이니까 한 100일 또 지나면 만일째 되는 날이에요 3월 말일 때가 이제 만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럼 횟수로 며칠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계산해 볼까요? 엑셀에 그런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1988년 11월 11일이죠 오늘 날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는 DIF 데이트 디퍼런스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함수 사진에 안 나와요 목록에 안 나와요 그냥 쓰는 거예요 27년 만 27년 27년 1개월 하고 13일 됐어요 27년 27년 1개월 13일째에요 오늘이 오늘이 30년 그니까 내가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서 현재까지 며칠째 살고 있는지도 계산이 되는 거죠 결혼한지 며칠째 됐는지 이런 것도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결혼기념일을 집어넣으면 지금까지 며칠째 살고 있는지 결혼해서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잘 계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한지 며칠 됐는지 공포가 밀려오는지 자 부분합은 부분합은 지금 그룹별 계산이에요 중요한 거는 부분합이란 부분적인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뭐다 그룹별 계산을 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말은 부분합이라고 써있는데 영어로는 서비토탈이라고 해요 서비토탈 영어로는 서비토탈 부분합이죠 우리말로 변학하면 서비토탈이니까 부분합인데 부분합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룹별 계산이라고 보시면 쉬워요 이해하기가 하나 좀 더 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우리가 필터 필터 그거 필터나 자동 필터는 정렬을 안 해도 되죠 말자별로 정렬을 안 해도 아까 경기지점 서울지점 이런 거 정렬 안 해도 서울지점만 걸러라 그러면 서울지점만 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분합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정렬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지점별로 정렬을 하고 나서 계산하면 지점별 계산만 돼 사유별로 정렬을 하면 사유별로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서울지점도 여기 다시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지점이 있는데 서울지점 충청지점 강원지점 제주지점도 있지만 서울지점이면서도 향수가 있을 수 있고 팩이 있을 수 있고 기초화장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한쪽은 분류부를 보고 한쪽은 장소별로 보면 이렇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부분합에서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피보 테이블이에요 피보 테이블 한번 해볼게요 이게 쉬워요 마우스로 드래그 드래그 하는 건데 먼저 이 동네에다가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요 삽입에 가서 피보 테이블을 할 겁니다 피보 테이블을 누르시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뭐 할 거니? 라고 묻는 거야 오케이 나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할 거야 그런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를 만들 거니 치켜봐도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확인 그럼 이런 게 생겨요 이렇게 이런 게 생긴다고 자 그럼 보세요 반품일을 반품일을 필터에다 끌고 와보세요 반품일 반품일 반품일인 항목을 끌고 필터라는 곳으로 오시면 돼요 이렇게 오시면 반품일 딱 들어가요 근데 아차 잘못한 거 같아 얘가 열로 가야 되고 열에도 끌고 와면 열로 가는 거고 행으로 가지면 행이 되고 다시 필터로 가면 필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얘를 행에다 갖다 놓으라고 했나봐 행에다 놓으면 되지 뭐 자 그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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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구나 분류를 열여다 놓으래 분류를 열여다 놓으래 그리고 금액을 금액을 시그마 갑자다 놓으래 그러면 딱 보시게도 보세요 1월 10일 날은 아이라이너 반품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 4월 3일은 기초화장품 반품 들어오고 향수 반품 들어왔죠 비어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까 자 여기 날짜에다가 날짜에다가 아무 날짜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그룹 해보세요 그룹 아무 날짜에다가 오른쪽 눌러서 그룹 들어가고요 파랗게 지금 월에 선택되어있죠 월에 파랗게 그대로 확인 누르세요 그럼 월별로 쫙 돼요 아까는 부분합에 들어가서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정렬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자 이번에는 반품일이라는 이 날짜를요 필터로 끌어올릴 거예요 날짜를 위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행에다 끌고 가보세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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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 장소를 반품 장소를 아까는 없었는데 반품 장소를 이렇게 끌어다 놓고요 열 있죠 열 분류 분류랑 반품 장소를 바꿔볼게요 분류를 밑으로 여기 행으로 가져오고 장소를 열로 끌고 가면 서로 바뀌어요 서울지점에서 기초화장품 자 보세요 정렬이 탁 잘 되어있어 기초화장품은 제주지점 빼놓고는 다 반품 들어왔어요 마스카라는 충청도만 지금 반품 들어왔어요 그렇죠 향수는 서울 경기 제주 들어왔죠 그렇죠 지금 편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지점별로 처리하려면 지점별로 정렬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항목별로 분류별로 하려면 분류별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마우스를 끌어다 놓으면 보세요 반품 장소를 분류 밑으로 끌고 오면 이렇게 나오고요 분류를 반품 장소 밑으로 끌고 내려오면 이렇게도 나오고 얘를 행과 열로 따로따로 놔도 되고 따로따로 놔도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반품일이 있죠 반품일 여기 여기 반품일 보이세요 이거요 필터자리 거기 가서 6월만 선택해보세요 6월만 6월 것만 나와 모두 그럼 다 나오는 거고요 사장님이 서울지점 열레이블에 가서 열레이블에 가서 서울과 경기과 강원도 것만 보고싶돼 그것만 또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터했던 거랑 똑같이 다 적용이 돼요 필터도 적용이 되고 부분합도 적용이 되고 대신에 고급필터에서 조건 거는 거는 없죠 여기는요 그냥 있는 거 다 나오는 거 있는 거 다 근데 금액 말 지금 합계 구하고 있죠 합계 합계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을 땐 어떻게 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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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합계라고 되는 자리 원래는 오른쪽 밑으로 처박혀 있어서 제가 끌고 올려온 거예요 이렇게 합계 금액을 클릭해서 가필드 설정 이라고 있어요 여기가서도 돼요 여기 디자인이라고 있잖아요 옵션 디자인 보이세요 여기 가면 여기가서도 답이 처리하는데 보시면 여기 합계 금액에 가서 가필드 설정에 가서 얘를 평균으로 바꾸면 평균이 돼요 여기 있네 여기 정기 지점 말고 금액 숫자가 보이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필 설정을 눌러가지고 얘를 개수로 바꾸면 이제 건수야 건수 각 지점별로 건수인데 지금 강원도 지점이 어떻게 됐어요 세 건이 한꺼번에 반품됐어 아이라인은 서울 지점이 세 건이 반품됐고 전체 총 가짓수는 서른 가지인데 자 가필드 설정에 가서 최대값으로 바꾸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합계가 나와라 그럼 합계가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피봇이란 말이요 이거예요 이거 돌아가는 걸 피봇이라 그래요 우리 강의실 모니터 중에 여기는 안 되는구나 저 건너편 강의실은 모니터가 돌아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핸드폰도 핸드폰도 여기서 잡고 이렇게 돌아갈 손으로 돌리는 거죠 손으로 돌리는 거죠 모니터도 손으로 돌리는 거지만 자동 회전하면 이렇게 가로 세로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모니터를 모니터로 돌리는 모니터가 돼요 우리 모니터가 가로로 돼 있죠 세로로 보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모니터를 세로로 놓고 작업하면 인터넷 할 때 좋아요 인터넷이 주로 위아래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또 문서 작업할 때 한글 2010 작업할 때는요 가로 말고 세로로 쓰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로 문서 많이 쓰니까 그럴 때 모니터를 이렇게 돌려요 돌리는데 보여드릴게 여기에서 화면을 여기에서 화면을 여기에서 화면을 여기가 90도 회전은 뭐가 돼요 회전이 안 되는데 오라 회전이 돼야 되는데 꿈뻑 다시 180도 회전은 모니터가 180도 뒷집어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리면 모니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로였던 게 세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재 여기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컴퓨터 다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 모니터를 이렇게 돌려서 놓고 회전시켜 놓고 회전시켜 놓고 돌려 놓으면 돼요 그러면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 정상 위치를 다시 돌려 놓고요 얘는 좀 그러네 이 컴퓨터에서 연결되는 게 조금 이상하게 안 돌아가는데 다시 여기서 돌리면 되는데 안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돌리는 모니터를 우리는 피봇 모니터라고 그래요 우리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 돌아요? 텔레비전은 무거워서 돌리다가 깨지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런데 벽걸이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벽걸이 벽걸이를 쓰시는 분들은 벽걸이 이렇게 걸어놨지 이렇게 걸어놨단 말이야 이렇게 걸어놓으면 회전이 안 되고요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서 물려 가지고 걸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건 이렇게 돌아가면 몸통이 돌아가요 이렇게 텔레비전 길게 보면 또 못 알아보고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데 반품 기준 반품 장소를 기준으로 반품 장소 기준으로 분류가 올 수 있고 분류별로 장소가 올 수도 있고 따로따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합계도 보지만 합계가 아니라 이거를 뭐로? 건수도 볼 수 있어 건수, 개수로 아까는 합계만 봤죠? 아까는 합계 하나만 봤잖아요 금액을 클릭, 드래그하면 금액을 드래그하면 개수가 나와요 개수 여기는 3건 65,500원 22,700원 2건 하고 개수도 나와요 더 땡기면 돼요 이렇게 얘를 더 땡기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다 놓고 뭘 해라고요? 값필지 설정에 들어가서 최대 평균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합계, 개수, 평균 나오는 거예요 평균, 금액,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거를 돌려가면서 볼 수 있다라 하는 거죠 그것이 피보 테이블입니다 피보 테이블은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제 이 결과 자 결과는 좀 뺄게요 다시 합계로 바꿔놓고 이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보기 싫으면 이 디자인에 가서 여기 위에 디자인 보이세요? 이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고르시면 모양새가 이렇게 변합니다 고르시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안 들어간 것도 있고 색깔이 들어간 것도 있고 편리해요 책이 지금 그 10번 11번 보기보면 피부 테이블 스타일을 꾸며라 이렇게 피부 테이블 스타일을 꾸며라 하는 과정도 나오니까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꾸며라 하실 수가 있고요 색깔 별로 꾸밀 수도 있고 이렇게 편려기 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열기 눌러서 아까 그 혼자서라고 있었어요 데이터베이스 혼자서 얘를 여셔가지고 자동필터, 고급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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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브라, 피버 테이블 있는데 자동필터에 가서 203페이지 203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한번 풀어 보세요 네 좀 이따가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점별 예금 현황에서 지금 필터에 가서 하는 거죠 자동필터 그러면 일단은 데이터에 가서 필터 버튼만 누르시면 쭉 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금 종류를 뭐로 바꿔라 저축 예금 정기적금이죠 정기적금 정기적금만 쭉 걸러졌고요 예금 잔액 중에서 숫자필터에 가서 숫자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음 얼마? 3천만원 그러면 이제 3천만원 이상 있는 것만 쫙 걸러져요 조건이 두 개죠 조건이 두 개 정기적금이면서 3천만원 이상 자 고급필터는 어떻게 하래요? 여기다 조건을 걸으라 그래요? 답이 있네 자 개설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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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지점이라고요? 분당지점 그 다음에 개설일자가 2011년 1월 1일 이후니까 크거나 같다 2011년 01월 01일 이렇게 조건을 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들어가면 알아서 쫙 블럭 잡아요 안 그런 상태에서 블럭을 다른 데다 클릭해 놓고 이렇게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필터에 들어가면 예 다른 데다 조건을 걸면 조건이 이상하게 안 잡혀요 그러면 또 블럭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필터를 들어가면 알아서 블럭을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조건 범위는 이 동네이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그 장소 복사되는 위치는 40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 누르면 너무 많은데? 이 측에는 몇 개 없는데 이 측에는 되게 많죠? 고급필터 두 번째 예금 잔액이 예금 잔액이 5천만원보다 작거나 같대요 작거나 같다 이상해 크거나 이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금 종류가 예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된대요 자 보세요 예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정기적금 정기적금 당자예금 예금 이거 되죠?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적금 예금이라고 그렇게 써있죠? 근데 이 책에 있는 답은요 예금이란 글자로 끝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예금 종류에 예금이 들어간 걸 찾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럼 걔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금우대도 예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표 예금 별표 이게 명확하게 예금이란 글자가 들어간 걸 찾는 겁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별표 예금 우리 책처럼 돼 있으면 예금이란 글자로 끝나는 거 이른말이고 별표 예금 별표라고 돼 있으면 예금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예금 별표로 돼 있으면 예금이란 글자로 시작하는 거고 별표라는 말은요 아무거나 다 라는 거거든요 A 별표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거 별표 A 그러면 A로 끝나는 거 별표 A 별표 그러면 A가 들어가는 거 A가 들어갔다는 말은 처음에 A가 나와도 되고 마지막에 A가 나와도 되고 중간에 껴도 되고 이렇게 놓고 원 데이터를 클릭하고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범위는 문제가 뭐냐면 5천만 원 이상이 넘어도 되고 이상이 돼도 되고 예금이 들어가도 되고 이런 거예요 복사 위치는 클릭해놓고 마흔번째 그러면 우측에는 마흔번째로 돼있나요 그러면 이제 마흔번째로 이렇게 나오네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인 예금 이거죠 지금은 둘이 다르니까 5천만 원 이상이거나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예금이거나 이런 거죠 5천만 원SI ~! 지금 보면은 개설 지점들은 지금 4번에 보면, 부분합 시트에서 부분합을 지정하는데 그룹할 항목이 개설지점이죠. 그러면 개설지점이란 동네에다 클릭해놓고 오른쪽은 정렬하셔야 돼. 정렬을 해서 강남은 강남길이 분당은 분당길이 모아야 돼요. 그리고 부분합에 가서 당연히 개설지점별로 그룹을 시켜야 되고요. 담보대출 가능액이란 예금 잔액에 대한 합계 합계라고 하면 요야라고 떠요. 요야 3번을 눌러도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펼쳐놓고 보셔도 돼요. 3번은 다 나오는 거고 피보 테이블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피보 테이블에서는 일단은 삽입에 가서 이 동네에다 클릭해놓고 삽입에 가서 피보 테이블에 가서 확인 눌러주면 이제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책이 이렇게 써있어요. 아 틀렸다. 현대 시트가 이거잖아요. 여기 I3번째 여기서부터 출력하라고 되어있는데요. 다시 제가 아까 삽입에 가서 피보 테이블을 망쳤잖아요. 이렇게 망치고 나면은 요 밑에 피보 테이블 시트 보이세요? 여기 보면 피보 테이블 시트라고 있잖아요. 밑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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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요기 시트 2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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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삭제하세요. 삭제하시고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삽입 피보 테이블에 가서 기존 워크 시트에서 할 거고요. 그게 I3 여기에요. 아까는 새로운 워크 시트에서 출력했지만 이번에는 기존 워크 시트 할 거고요. 위치는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생겨요.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여기에서 열 개설 지점이 핵레이블이 오고요. 예금 잔액이 값세 들어온대요. 핵레이블이 오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바꾸래요. 얘가 아까 압축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테이블 형식으로 바꾸래요. 왜 바꾸는지 몰라도 바꾸라면 바꾸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스타일은 몇 번을 하래요? 보통 4번을 하래요. 그리고 얘들을 얘들을 쭉 블럭 잡아서 줄을 칠해요. 그 다음에 숫자들 보이세요? 숫자들만 따로 블럭 잡아서 쉼표살 찍어주래요. 근데 문제는 월 날짜 날짜 날짜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하래요. 날짜별로 그룹을 하래요. 월별로 5월, 6월, 7월, 8월 하고 나오죠. 그리고 책하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네 동영상을 한번 훑어서 쭉 보시면 설명이 나오는 거니까요. 오늘 배우실 내용은 양이 좀 많아요. 배우신 게 그렇죠. 동열도 배웠죠. 필터도 했죠. 자동필터, 보급필터 배웠죠. 구분압도 배웠죠. 피보테이브도 배웠으니까 다섯, 여섯까지 했단 말이에요. 종류별로 그래서 양이 없지 않아 많은 느낌이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루처럼 계산하려면 머리를 써야 돼요. 근데 얘는 원 데이터에다 넣고 필터를 눌러도 되고 보람을 해도 되고 피보테이브를 해도 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리 없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강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